봄빛이 완연한 제주입니다. 해녀들의 탈의장에도 봄바람이 산랑입니다. 현직 해녀가 선생님이 되는 특별한 수업 시간. 미연이 학생 이거 저기 안에 왔네요. 이거 이거 저처럼 이런 거 만들어 오라고 했죠. 아 돌주머니 예 맞다. 이거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는 만들어 왔는데 분명히 내가 저번에 했는데 이런 다음에는 잘 배운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우선 이게 있어야 한다고. 도구 점검이 끝나자 곧 실습으로 이어지는데요. 이 수업을 듣는 이들은 예비 해녀인 인턴 해녀들. 미연 씨도 그 인턴 해녀 중 한 명입니다. 고동생복도 하향 작가 오늘 안전조업 합시다. 아CEP 돼. 야오. 야오형 야오형. 포멩이까지 막 그런 다 한번에, 포멩이까지. 아xes는 어머니. 우리 아빠도 맨날 정복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네. 오늘 다음 상북도 하향 작고. 하향 작고. 웅게도 작고. 웅게도 작고. 고라도 작고. 고름도 작고. 고름도 작고. 고름도 작고. 아...